어! 물은 벽핑 찍었으니까 던질게요! 불화에요! 맛은 발음 못 참지! 아니 도구가 사람이에요! 저딴 거에 300원 줘도 전혀 무섭지 않은답쇼! 잠시만요! 해지 닉네임이 허다에요! 제가 또 다혜란 이름의 여성분들을 짝사랑한 기억이 많아서 다혜란 이름을 싫어하거든요! 저년한테도 제가 고백으로 입주를 내줄게요! 답은 말이에요! 그렇게 무지성으로 밀다간 뒤지는 안이랍니다! 다혜신화되는 거 여기까지에요! 김대님 서둘러줘요! 아니! 대체 뭐하는 건데? 18병에 대고 왜 항문자위를 하고 있냐고? 아! 여성분 안 퇴진다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하는데! 남자들 중에서도 상위 1프로 피지컬인 제가! 당신 궁없잖아! 18 박았어요! 제발 죽어! 와! 저게 안 죽인다고! 김대님 와달라니깐요! 저 10새끼가! 어이쿠야! 우리 다혜씨가 W를 그딴 식으로 쓰셨어요! 죽으셔야겠죠! 넣을게! 오빠가 또 여자라고 안 봐주고 싸베기 갈기거든요! 잘싹! 잘싹! 순순히 대시죠 그냥! 잘싹! 이 빵킨드 따위 필요 없으니까 제가 캐리할게요! 18 지금! 교식이 중요하냐고! 양심이 쓰면만 사제 쳐두고 이런 건 놔줘야 될 거 아니야! 15집시다! 제가 또 뒷태란한 기가 막히게 타는 후배를리 안탑라이너거든요! 그냥 죽어! 저 이건 못 보기예요! 끝까지 따라가! 힐 써줄 수 있어요! 휴! 살았다! 저리 안 꺼져요! 힌드 10새끼는 외양상체 반대 방향에 있는 건데! 우리 사이가 사건의 지평선이에라 눈으로 있어요! 죄송해요! 아니 용이 중천에 떠있는데 답을 미는 건 뭔데? 진짜 야무지게 막았거든요! 야쓰오부터! 이거 왜 지는 건데? 아니라 당연히 제드 때문이겠죠! 또또! 족같은 소리 하고 있네! 그럼 그냥 제드님 질문서도 주고 제드님 보라색 골드 마지도 주고 다 줘버리지! 10새끼가 2000년생이었네! 전 저 세대가 싫다니깐요 그냥! 지랄하고 있네! 탑에 한 번도 올 적 없으면서 델타 소물드라고! 여기가 무슨 호빠인 줄 안 하십 년이? 충마같은 년이 어딜 몸배같은 소리 하고 있어! 적띄고 있거든요! 제가 이 친구들 못 들어오게 할게요! 제멘상 보고 도망가긴 했어요! 2대1 못 이기는 건 아니겠지? 설마! 아니 여자한테 2대1로 진 거예요! 진짜 한남들이란 이래서 너답이라니깐요! 여자면 그냥 희죽거리면서 줘와라 해가지고! 저는 유부슬라비아족이라 양남 쪽에서 가거든요! 양남사이요! 김치펀치 갈게요! 저도 사실 도태서추 한남이거든요! 아하! 하나도 고백하자면 저도 사실 MZ세대였어요! 제드님 술이요! 그리고 섹스!